어디갔어? 이 자식들 감히 감히 우리 선배님을 가져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I just had to let you know you 깜찍 아우 힘드네 오늘 방송 힘드네 안녕 내 이름은 잉순이야 정말 니네가 봐도 딱 이쁘지 않니? 오늘은 말이야 내가 이렇게 밤에 학교를 가는 이유가 내가 좋아하는 샌바이에게 오늘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밤새도록 쓴 이 편지와 그리고 선배랑 같이 입을 이 티셔츠 이쁘지 않니? 선배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내 마음을 받아주실 거라고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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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생겼어 선배 이 편지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선배를 위해서 이 커플들이 준비했답니다 선배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어요? 정말 사랑해 드릴게요 정말 사랑해 드릴게요 선배 너무 잘생겼어요 역시 선배야 야 야 나와 뭐야 이 못생긴군 너 어디서 나왔니? 선배 선배 이건 저희집 진분서구요 다이아몬드에요 진분서까지 갖다봤죠? 얘 봐라 어? 선배는 그런거 안좋아하시고 내 커플띠를 좋아하실꼴 선배 커플띠를 같이 입어요 선배 저 다이아몬면은 이 커플띠를 100개 살 수 있거든? 으음? 너 지금 돈으로서 샘빠이 너는 뭐야 저리 꺼져 어? 어? 선배 이거 저희집 열쇠야 선배 오늘 저희집에 놀러오세요 어? 설마 그 저 열쇠 니 마음을 여는 열쇠니? 아이 그럼 내 마음은 선배님한테 오픈돌 도워되어있다고 너같은거 말고 어 선배는 그런거 안좋아하시고 나의 마음이 들어있는 이 편지를 좋아하실걸 그리고 내 커플티 어? 이게 얼마나 이쁜건데 어? 너같은거 그리고 못생겨 선배가 안좋아할걸 혹시 커플티 이거 말하는거니? 응 어? 방금 찢은거야? 야 여기 딱 진짜 커플티 어 안돼 선배는 어? 그렇게 못생긴 녀석들이 몰려있으면 선배가 부담스러워하잖니 응? 뭐야? 선배 어? 이 녀석들 무시하고 이거 받으세요 어? 뭐야? 전남침얼굴이에요 안사겨주면 당신도 이렇게 될줄 알아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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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저기 얘들아 저기 쑤쑤쑤쑤쑤쑤쑤쑤. 저기 이순이가 왔어 이순이. 얘들아! 조용히해 조용히해. 어? 안녕 친구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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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누구 좀 맘에? 아니 그냥 오늘 선배가 오늘 늦게까지 야자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우리도 음음 선배에게 선물 좀 주고 야 니네 니네 아까 고백하려고 했잖아 고백해 빨리 해 무슨 소리야? 우리 뭐하는 일이야? 뭐? 선배한테 고백을 안가고? 너 따위 것들이 감히 선배한테 고백을 하려고 해? 오온 아냐 이순아 오해야 오해 화내면 이순이 화내면 알잖아 니네 오오오오오오 너희들한테 선배님을 뺏길 바란 차라리 내가 선배를 가지겠어 선배 합찍시라 선배를 먹어버렸어 얘들아 선배를 뱃속에 넣어놨다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선배.. 이순이가 선배를, 선배에게 고백하면 이순이가 처음부터 화를 내더니 저렇게 전깃턱 들고 tran지 몰랐지 뭐예요 빨리 이 학교에서 나가야겠어요 오늘 진짜 좀 무서운데? 오늘 좀, 이수건이 연기를 좀 잘하는데요? 어? 레버네? 자, 이 학교에서 학교에서 빨리 나갈 비밀번호를 찾아야겠어 이수은아 나 선배를 좋아하잖아 오해 오해 이수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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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꼴좋아? 어? 감히 우리 선배를 차지 할려고 그러다니? 어 꼴좋다 꼴좋아? 어해어어 멍청한 기자 어 이순아 어 얘들아 어! 얘들아 어허어허헣 어허헣 어허허허 어허허허허 봤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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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헕 열쇠가 없어 열쇠가 없어 야 솔직히 말해봐 어 니네 그런 얼굴로 우리 선배를 꼬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야 정말로? 야 내 말 좀 들어봐 너 어떻게 그런 인생으로 그런 얼굴로 살아왔니? 너는 돼지고 그리고 너는 화장용 파란색으로 했니? 이게 요즘 최신 트렌드야 피콜로야? 피콜로야? 아니야 얘 스모프야 스모프컷 스모프컷이라고? 야 이 돼지 그냥 토살짝에 나가 야 그리고 어? 너는 왜 이빨이 그렇게 났어? 야 요 이빨이 이거 그거야 요즘 최신 트렌드 야 뻐드렁니 봐라 정말 정말 선배들이 안좋아하게 생겼다 니네 진짜 대박이다 니네 근데 쟤 저 뒤에 있는 애는 뭐니? 저 노란색 머리 야 저거? 야 근데 그거 알아? 너네 그 우리 반에 미호 있잖아 미호 응응응응 걔 사실 남자래 어이구이구 조용히해 조용히해 아니 저번에 화장실에서 서서 서서 소변을 보더라고 이러지마세요 이러지마세요 야 가돈가도 과도가도 아핰하하하 야야야야 빨리 도망가자 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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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아 지금 어제든 이순이가 되게 화났어 빨리 여기로 나가야 해 학교로 말이야 어? 이순이는 왜 저런데 그러니까 말이야 어? 어? 내오나서 할 일도 많다만 사나이 흠 흠 그럼 어디로 가야되나 이거 상자의 아이템 이거 비밀번호가 어디에 숨겨있을테니까 빨리 찾아보도록 하죠 어 여기 있다 어 여기 비밀통로가 있었네? 어 누구야 어 어 미호야 왜 너 그 소식 들었어 뭔 소식인데 저번에 우리 같은 반이었던 요루루있지 걔가 우리 선배한테 고백하다가 어 그 뭐야 그날 밤에 어 그날 밤에 사체로 발견됐다는거 있지 그거 분명히 2순위 짓이 분명해 분명해 분명 아까 전기톱으로 들고 오더니 날 감옥에 가두더라고 하아 여기 빨리 타오 도망치는게 좋겠어 빨리 도망가자 어 여기 어디 보자 이거 비밀통로가 되게 많네 어 어 어 잠깐잠깐잠깐잠깐 뭔소리야 뭔소리야 이순이 소리 아니야? 어 뭐야 뭔소리야 뭔소리야 저 아줌마 안 또 죽었어 이순이 온다 이순이 온다 얘들아 이순이 온다 빨리 도망가 아 Bel Aloisi 와 어 미안해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으 ㅎㅎㅎㅎㅎㅎㅎㅎ 아 이러지마 이수다아!!! 여잇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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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문 열어!!!!! 문 열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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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스 가리스!!! 왜이러와이씨 으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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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이수다 왜 그러는거니! 너무 과하잖아! 그 사랑은 말이야! 아! 으라! 으아!! 으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 와 끈질겨 끈질겨 끈질겨! 야 끈질겨 끈질겨! 라장 혼자 남았어! 라장 너 혼자 남았어! 가장 못생긴 애가 살아남았어. 얘들아! 아! 빨리 도망가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어잇 야 라장 으응 기집 아니 똥, 똥버녀 삭들 쪼바 기집애 너 틴트 뭐 써? 나 틴트 요즘 유행하는 거 립셀룩으로 안 그거 쓰고 있어 어? 이 기집애봐라 어? 센파도 잘 보일라구 아니? 우리 집 잘 살거든 아니 이 기집애 썬템까지 한 거 봐 섹시해 보일라구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와 우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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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건이 각성 한 거 봐 쟤 진짜 오늘 미쳤나봐 야 오늘 수건이 각성한 거 봐 어어어 어어어 도망가 도망가라고 도망가 다시 삼켜진대로 일로 흐흐흐 오케이 오케이 비번 벌써 사 땡땡 쟤 못참네 근데 geh 남자 목소리로 해 ㅎㅎㅎㅎㅎㅎㅎ 수건이가 많이 힘들어 보이죠 여러분들? 목소리 바꾸느라 아 근데 비밀번호가 또 어딘가 있을거야 찾아보도록 하죠 어? 비밀통로? 잉순아! 아니? 잉순아! 니네 비밀번호 찾았니? 응 여기 하나 찾았지 그래? 오 내번좌는 영 첫번째는? 4 땡땡 0이구만 좋았어 문 닫아 야야 이순이가 쫓아온다 야 이순이가 이순이가 또 저기 뜨면 들고 야 문 닫으면 어떡해 여깄다 여깄다 어허 어허 아 비밀번호 아이씨 아까 여기서 레버를 봤던 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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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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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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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지 여기있지 여깄지 아 여깄지 서 있는 어색 어색 제발 아..레버가 어딨어? 레버가..레버가 없다고!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레버가 없어! 레버가 좀 많이 부족한데요? 아..여기서 레버를 봤던거 같기도 하고 어..그래 이걸로 합시다 이 근처에 있겠지? 여기서..여기서 선배밈이 성실하다! 선배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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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들깨뻔했어! 들깨뻔했어! 들깨뻔했어! 여러분들! 선배밈! 선배밈! 여기서..여기서 선배밈 냄새가 나는데! 선배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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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운거 아니냐? 어? 야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섭다고! 야아아아아아악!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아 내 얼굴 보고 놀란거야? 깜짝 놀래라 이거이거이거이거 오케오케 굿굿굿 야 근데 쟤 오늘 열연 아 이게 비밀번호로군? 응 땡 오케이 서 땡 왜? 사실 난 너가 좋아 뭐? 난 너가 좋아 사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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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밤새도록 밤새도록 내가 손수 뜬 스웨터잖아? 난 사실 너가 좋아 이걸 왜 니가 입고 있는거지? 내가 지선을 끌게 우리집 진분사도 갖고있어 어어어 이 녀석? 취향이 독특하고 할게! 정말 독특한 녀석이야 야 그러게 말이야 혹시 요배라 나도 널 사랑해 요배라 내가 지선을 끌게 넌 도망가 어어 혹시 혹시 너도? 아니 넌 아니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러니? 난 그거 몰랐네 빨리 가자고 여기 빨리 도망가자고 가자 가자 자 여러분들 비번에 비번을 다 찾은 것 같아요 아 사 땡? 어 앉아 앉아 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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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베리 못 참겠어 서베리 여기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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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여기있죠 아악 아악 아 진짜 미.. 진짜 미쳤다 봐 아아 서베리 버리고서 탈수사기 정말 좋아해 아아 아아 자 왜그럴까아? 진짜 왜그럴까아? 진짜 왜그럴까아? 아아 진짜로?! 한송 은ø 은ぇ 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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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였던 거야? 그만둬 그만둬 수건아 더 이상하면 자길 감이 들거야 가만두지 않게 살다 싶다 아니야 수건아 그만둬 비번은 4040이고요 지금 친구들이 갇혀있으니까 친구들을 구출해 놓고 빨리 여기 나갑시다 얘들아 내가 구하러 갈게 4040 얘들아 내가 4040이니까 내가 구하러 갈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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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알았어 알았어 그만 구해줄게 살려줘 빨리 나와 오케이 저기요 자 비번은 4040이야 빨리 나가자 지하로 내려가면 돼 조심해 진짜 이따 쟤네 잠깐만 이렇게 가면 위험해 한 명씩 가보자 한 명씩 야 돼지고기 너부터 아니야 아니야 이 여자부터 가봐 빨리 가봐 빨리 아니야 수건아 아니야 수건아 정신 차려야 돼 더 이상하면 너희 멘탈이 터져버릴지도 몰라 안돼 수건아 더 이상 사람을 죽이면 안돼 그만둬야 돼 수건아 더 이상 사람을 죽이면 안돼 그만둬야 돼 수건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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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비번에 풀고 나가야 됩니다 나 어디있어 너 여기 있었어 고마워 라장님 왜 사실 너에게 보태했던 말을 전하고 싶어 러브레터야 러브레터야 아니 사실 샘파이보다 너를 빨리 가자 여기를 탈출하고 우리들이 행복하게 사는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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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을거 같은데 재 수건아 뭐 이상을 자괴강은 출동 lit 40 40 40xy 일라와! 이쪽을 일화! 왜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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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읙 잠깐만요! 이제 들어와! 문 닫아! 문 닫아! 선배님을 두고! 선배님을 두고 어디를 하려고! 자식들 가만두지 않겠어! 여기! 뭐야! 아맨! 뭐야! 어디로 나가야 돼! 어디로 나가야 돼! 우리들이 빨리 사랑의 높이를 하자! 빨리! 내 손잡아! 빨리! 빨리! 벽이가 있어! 폐! 폐를 타고 와야 돼! bent Пр Obom Ven 안돼~! bank assisted 안 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어~! 어 Churchill 어! 비추행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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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탈출했구만 아아 탈출했구만 아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네 탈출을 하고 말았군요 마인크래프트 컨텐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네 얀델의 이수거님에게 오늘 박수를 오늘 정말 힘들었을거에요 자아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